어크리스탈의 재즈 피아노 교본 저자 최용경입니다. 지금 할 것은 569장이에요. 천천히 분해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테니깐요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처음에 멜로디 가요 선한 목차 대신 유리루 정박으로 치면은요 그죠? 약간 엇박으로 치면요 코드를 넣을게요 이 리듬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멜로디 쳐 볼게요 코드랑 같이 치는 거에요 이렇게 처음에 멜로디 기억하시나요 멜로디 다음에 코드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1도와 5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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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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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멜로디 치면서 컴핑을 하는 거예요 동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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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동동 가격 IG 중 동, 등 아무усов 하나 더 탈 이 곡을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페이지네요